제가 오늘 새벽에 나아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성교사를 영접하여 주시고 또 그냥 소개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선교 물론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한테 설교를 듣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시고 능력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마음과 말씀을 받는 영혼들의 마음과 그들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그 일들을 잠시 잠깐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어제 말고 그 전 이틀밤은 여기서 가까운 자마에서 이틀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수고하시는 김 교수님과 또 강 목사님과 더불어 한 두 시간 정도를 주변 린데일 그 좁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지역이지만은 정말 여기가 거기에 자마라든가 YM이라든가 여러 선교단체들을 보고 정말 여기가 정말 바이블 벨트구나 이 텍사스 USA 안에 하나님께서 바이블 벨트로 삼았는데 제가 오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스에 와서 보니까 이 중앙에 그 바이블 벨트로 연하 감리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는 고생한 구호가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를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관절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사인 올해부터는 제가 앉아서 다리를 모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간절함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사에서 말씀 40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여우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여우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것이 바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세상의 복음이 전파들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우리가 이 선교 그것은 일치하는 때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때 듣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와서 제가 먼저 느끼게 된 것은 선교의 놀라운 에너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때를 주님의 다시 오신 그때를 예비하는 교회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기도 선교 전도 또 후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후방에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선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의 나댄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선교 물론 선교는 여러가지 여러 모양의 구호도 있고 다짐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들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섬기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세계의 예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10천여 비우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있고 어리석은 다섯천여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천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천여는 등은 있지만 그릇에 기름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말씀에 보면 5절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They became old Drowsy and asleep 누구는 어떤 사람이 자고 어떤 슬기로운 사람은 안 자고 깨워서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드라우지 그리고 모두가 잤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교사가 일어나서 미혹하고 또 그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나와서 주인이요 내게 또 다른 다섯 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열심히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가지고 가니까 그 주인이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나가서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여기 또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꺼내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아 사실 여러분 이 악한 종아 그 말보다도 넌 쓸데없는 이 무익한 종아 그게 듣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를 밖에 내가 쫓으라 내가 네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그 돈을 돈을 그 치리하는 자들에게 주워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가지고 온 일을 책망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노숙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빨 폴은 영어로 폴이에요 폴 내가 폴입니다 폴 빨 그럼 너는 몇 달란트 받았는데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몇 달란트 받았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초 15초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다섯 달러를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키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 말씀이 키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러면 안 나오지만 성경에 30배 60 60 달란트 100 달란트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 똑같이 자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처음 시작하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누구에게는 처음부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한 달란트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가지고 오면 자라이 또다 자꾸 충성된 중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30 60 100 저는 그때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 정말 처음부터 주인은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헝가리로 떠나오기 전에 선교사로 일찍이 제가 헌신을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가기 위해서 다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노력하고 가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끝내 드루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닷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마게도니아 환상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환상이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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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뀝니다 디렉션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나의 삶이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디렉션 전 그 우리 형제들 내가 두 달러한테 받았다 그런 것이 내가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이 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구나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빌리뽀교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유럽성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리고 이전에 공산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공산권이었던 이 동유럽 제일 먼저 한국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아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 신약과 구약 말씀에서 짝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인자가 오시면서 오시면서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양도 염소도 동일하게 화목재물로 번재로 여러가지 속재재물로 동일하게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하 15장 11절인 걸 말씀해 보면은 여러 보안 왕이 그 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스장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염소는 정말 이 거짓 우상의 상징처럼 거기에서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양쪽 그 염소는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양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선교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언제 줄이셨습니까 언제 당신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당신이 나그네가 되셨어요 언제 당신이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당신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오개가 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거리의 교회 스트릿처치 부다페스 스트릿처치 사실 부다페스에서 여러 단체들이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세군이라던가 또 적십자사라던가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저들 먹이고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목적은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에게 우리는 식사를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목사인 제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거리의 교회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어떤 전도자로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겨울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이 오니까 눈이 막 쌓였어요 쌓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지하도 지하도 밑에서 우리가 거기서 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시간이 촉박해갖고 우리 벤 벤의 음식들 박풍하고 음식들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 그 당시 없어가지고 옮기는데 이 부다페스트의 지하도는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근데 그게 눈이 쌓여가지고 말이죠 박풍을 두고 내려가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위에서 쫙 굴러내리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박풍을 손을 놓으면 저분들이 식사를 못하는데 그걸 이렇게 붙잡고 굴렀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저도 많이 이렇게 다치지 않고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의 교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대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를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저희는 사택에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층은 저희들이 머무는데 1층에서부터 우리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층계를 밖으로 뽑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제든지 노숙자들이 와서 위층에서 쉴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섬기는 노숙자들이 있다면 거기서 자고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저희는요 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다페스의 남부역에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저들은 그냥 다 시체처럼 다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며칠씩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물을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그냥 감각도 없고 그들을 끌어다가 밴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제가 옷을 갈아입히고 여자들은 자매들은 우리 집사람이 옷을 갈아입히고 어느 날 어느 해는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추워져가지고 저는 막 금방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아 추운데 집사람 보고 좀 화를 내 빨리 좀 옷을 파카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 찾아서 막 입고 막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노숙자들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눈도 쌓여서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옷도 못 입고 막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옷을 입기 전에는 제가 옷을 안 입겠습니다 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목자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주일이 되는데 그때 우리 천막 아까 천막이 있었잖아요 천막이 있었죠 천막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웬 차가 못 보던 차가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노숙자들이란 그런 사람은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트렁크를 열더니 막 꺼내요 보니까 거기서 만났어요 보니까 중국인 형제자매들이 옷을 가져온 거예요 오리털 파카를 80벌 가져오고 양말을 600켈러 가져오고 우리 집사람은 아고 입을 하고 30벌 30벌씩 옷을 가지고 왔어요 참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주고 옷을 입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 그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목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이러한 간증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목자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정말 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저는 매일매일 재단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작은 예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저한테는 전혀 이 자연인 저에게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저기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계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에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 구절 말씀을 보고 왔어요 그때가 제 한달란트입니다 디렉션 나의 삶의 디렉션 그래서 그때가 제 한달란트였고 언제가 제가 두달란트였다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나의 일생 그 주마등처럼 쫙 지나오는 게 경험을 했습니다 딱 시간이 멈춰졌어요 그럼 나의 두달란트 때는 언젠가 저는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대학생 선교회 스텝으로 23년 반을 대학 졸업하고 제가 선겼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평생 대학생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헝가리도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연말이면 항상 금식 수련회를 갑니다 그 해도 학생들이 올해는 우리가 헝가리로 떠나서 아우슈비치로 가서 기도하자 그때 한창 백 투 제루살렘 이슈가 됐어요 백 투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을 가지고 간 게 저는 큰 의미도 없이 금식하러 가니까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척 제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척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해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부다페스트 돌아와서 그 다음 날 그게 2005년 새해 첫날입니다 부다페스트 역으로 나와서 그 집에 있는 옷가지들과 먹을 것들을 가지고 준비가 안 됐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 섬기고 이 사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렉션 한 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은 정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우투설브가 더 디테일리하게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우투설브 투 더 로드 어떻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 나는 평생 대학생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기뻐하는 금식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를 깨닫지 못하고 저는 계속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빵 하나가 있는데 줄인자의 것을 나눠주면 나는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게 방 한 칸이 있는데 유리하는 빈민이 있는데 그를 방에 드리면 나는 나와야 됩니다 내게 옷 한 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에게 주면 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군요 깨닫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간에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은 또 우리가 같이 고아원 아이들을 돌봅니다 벌써 열두세 살부터 마약을 합니다 정말 저들 저들과 또 마약하고 있는 애를 또 경찰에서 데리고 오고 참으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들 안에 이러한 변화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를 정말 교육하고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내 안에 감동과 기쁨이 있는지 이 전도자가 아니면 그것을 다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섬규로 할 수 있는 것은 후방에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후방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기대를 하니까 너무나 설레 설레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천사를 뵙는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말 우리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누구는 무엇을 강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행위가 뭐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같이 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른쪽에 있는 자들 너희가 질기 작은자에게 하지 아니한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영생에 왼쪽에 있는 염소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지어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느라 아니하였느니라 또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고아원 아이들이 또 우리 노숙자들이 원티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교회 예배를 드리면 경찰이 항상 줄 서서 검사를 해요 그중에서 원티드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감옥에 가고 또 고아원 아이들이 또 소년원에 가고 저희가 방문하는 일도 그게 소년원이라든가 제가 감옥에 방문하는 일도 저희 사역 중에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일이 선교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해 죄송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분은 또 저는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섬기는 선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잠깐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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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